이제 너무 약한 왓츠할 차례네 P1짜리도 못잡는 왓츠와 너무 약해 라가블린 꿀잠자다 사망 벌벌 떠는 엘리트 아니 무회랑 개인기랑 같이 들어가면 해봤다 온틈절 포션 빼니까 나오네 회피 회피 회피로약 아이고 잘못썼다 아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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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탐에선 악마 전사, 초록 암살자, 파란 로봇이 등반을 합니다. 보라색 수도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혹시 보셨다면 모드가 켜져있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. 용 왕휘부부 아이고 슬레이더 스파이어에서는 고래를 죽일 수 있습니다. 고래를 죽이지 못한다면 엘씨를 설치하세요. 오십들 요바 요바 요... 아 스네코염원갑 부적저열 외로 이렇게 어떻게 pokemon 이거 어떻게 제가 손으로 죽는 notifications 아 저거 살까? 광휘 애매한데 너무 비싼데 드론화 찾아야 될 뜻 음 아 이거 안 돼 곰 받으시 대가를 쓸 것이다 눈 아니야 꼼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깐만 요바? 요바 이건 요바다 와 역시 역시 개노답 함형제 수준 어디 안간다 돌려차기 클라스 면치하늠 신성아 신성아 똥싸니 아니요 이거 명치 때리면 죽잖아 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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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신 소양 좀 합시다 헐 왜 왜 진짜 80들 80들 구적이 죽었습니다 기도 기도가 핵심 카드 인데 드로가 없어 아 왜 얘들만 나오지 아 그지 아네 요바 요바 뭐야 뭐야 이 게임 이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달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아 신성루마 신성루마 개인기즈 완전 쓸모없네 생마가 낫지않나? 생마 저기요 성님 뭐하세요? 생마가 낫지않는거 개스는? 숨 쉬어 좀 참아주세요 세장처벌 까비 망치? 롤롤롤롤 롤 롤롤롤롤롤롤 해서 파워카드 나오면 덱 돌릴때 편해지는거니까 우와아 뭐야 이거 버그야? 아니 버그인데? 개버그인데 이거? 이게 말이 됨 이게 말이 되네 이게 말이 되네 와 어떡해 개쩐다 아이구야 오링뿌링 1만원 좋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헝공 안 누르고 있었네 뭐야 딸기와플 강섬 강섬 강섬으로 수리건보기? 별로겠지? 날개가 더 싼데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사막 제거할거면 또 남길까? 와하우 와하우 허허 와하우 진짜 아스트롤라벨 충격적이다 왓처가 아스트롤라벨을 열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충격공포기괴 uma Marm pul ken pp pp What pp pp 뭐가 이렇게 p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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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는게 한정되면 고민을 안하는데 뭘 해도 될 때는 고민이 된다 아무거나 득 어려움 쉽지 않음 이러지마 어제도 추월마요로 깼잖아 하지만 오늘도 추월을 보자마자 짚고만다 난 프로가 아니다 아마추월이다 아마추월 와 그저 놀랍다 이게 수도술 스트레이더 슬파이어 슬 스트레이더 슬파이어 점천찾자 순수도 괜찮겠는데 능숙 개몽 해시계시모 해시계시모은 근데 뭐지? 구질구질 제거만하고 넘어가면 될거같음 얘 필요없잖아 모양에서 마요 나오면 괜찮긴한데 굳이? 근데 어차피 돈 남는데 찾아볼까 외도 갈팩이 농락할 때 필요한 스스로 모지움 스스로 모지움 거짓가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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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Mana 어이 오이오이 마지가요 왜이렇게 자원이 남지? 부족함을 모르는 자인가? 지울 것도 없네 이제 달팽이 내 놈의 응덩이를 걷어 차주지 아니? 드로 왜이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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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치사게 해야 할 달팽이 아무튼 치사함 내가 하면 정정당당한거지만 달팽이가 하면 치사한거니 아직 강호할거 하나 남아있긴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래서 해피도약인가 행복하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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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 tighten 윌 윌 에엥어이 석은 놈 어... 어... 상태 이상 안 들어오니까 순수 쓸 뜻 없네 스포랑은 넌 스포랑은 스포랑은 예 담배 요훈 어 어 장섬 주인 네가 원하는 답은 주지 않겠다 이 돈 내가 가져가서 내가 다 쓸거다 너한테 안줄거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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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심장에 한 대 때렸으니까 한 정수는 아닐까 온도 깔끔 수리검 때문에 방어도도 멀쩡하네 왜 뭘 해도 되지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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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돈내산와쳐 트롤라베가 진짜 미쳤네 추월 교훈 휘갈김 뭐야 이거 이건 아스트롤라베 레전드다 트롤라베 레전드다